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립스틱 완전 깔끔하게 잘 발렸고 아 오늘따라 화장하니까 이렇게 이쁜데 말이야 어? 맨날 육아 신경쓰느라고 애들 신경쓰느라고 꾸미지도 못하고 그래도 오늘은 특별하니까 이쁘게 꾸미고 아 옷을 갈아입을까? 치마랑 머리이랑 날라랄랄랄랄랄랄 아 어디 보자 아 너무 이뻐 됐어 오늘은 이쁘게 꾸몄으니까 이제로 나가면 되겠다 아 오늘 TV 재미 없는 것만 아네 이거 오늘 쉬는 날인데 모처럼 말이야 야 봄수야 비켜봐 TV 안 보이니까 아 난 여기가 편하단 말이야 아니 탁짜리 사는 사람이 어딨어 어? 여보 유르 봄수 어 엄마 좀 나갈 일이 생겼으니까 오늘 셋이 명이서 열심히 의기투합해가지고 창구 정리 좀 해놔요 여보 그렇게 이쁘게 하고서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마실 가는 거야 그냥 놀러 가는 거라고 기분 풀러 엄마 치마가 시스로인데 시스로 그러게 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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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이 다 보겠어 아이 괜찮아 속바지 입었어 괜찮아 엄마는 옛날부터 시스로 입는 게 꿈이었어 얘들아 여보 창구 정리 응 어딘지 조심히 갔다와 네 창구 정리 이쁘게 해놔요 뭐라 뭐라고? 창구 정리 이쁘게 해놔요 창구 정리를 하라고 우리보고 네 세 명이서 왜 아빠 말하면 되잖아 아빠가 아빠만 해도 되긴 하는데 너희도 나중에 커서 다 본받아가지고 해야 되잖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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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오늘 다 시켜줄게 얘들아 걱정하지 말이요 이리와 음 아 여보 하자들 조심히 다녀와요 창구 정리 해놓을게요 네 예예 네 갔다올게요 이런 젠장 엄마는 놀러 나가고 아빠는 회사 회사 맨날 다니다가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창구 정리를 해야 되다니 안되겠어 야 여로 이리와 이리와 따라와 따라와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엄마 창구 정리하랬잖아 싫어 나 지금 이념한 유튜브 보고 있어말이야 그런거 말고 거기 뭐 어 그래 아주 좋은 자세구나 좋아요 들어와야돼 재미없는거 보지마 재미없는거 보지마 댓글 달아야지 아 개똥쟁 유튜브 하지마라 하지마 하지마 얘들아 이제 창구 정리하러 가자 얘들아 아 나 싫었네 나 싫었네 나 바쁜데 오늘 따라와 자아 벌써 무시무시하구나 창구의 입구가 말이야 던전갔구나 아 여기 아 여기 진짜 자 얘들아 자 요로 빨리 내려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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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 아빠가 쓰레바뀨랑 빗자루 가져올테니까 니네 거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 알았어 아 알았어요 아 나 빗자루 갖고 올게 헉 헉 헉 헉 헉 아 너무 지저분한거 아니야 요로야 이거 아이고 어떻게 언제 다 치우냐 아 아니 중간에 그렇게 많아 어 어 뭐야 요로야 헤헤 어 뭐야 이거 그대를 만나고 뭐하는거야 어 어 어 오빠 오빠 신경 되게 많아 어 뭐야 망치 어 어 뭐 한 번 가져와 뭐 한 번 가져와 망치 망치 이봐 예림이 급해봐봐 사쿠라 어 어 어 요로야 어 여기 네가 좋아할만한거 있어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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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어 어 아니 토끼있어 이거 그거 짠 나 네가 토끼잉이 갖기 전에 갖고 놀았던건데 네가 토끼잉이가 더 좋다고 무참하게 버려버렸잖아 어 나 지옥이 하나도 안 나는데 싸이굿패스 같은 녀석 좀 らい겐 나같네 하 쉽게 버려버리다리 필요없어 오빠오빠 왜? 나 봐봐. 나 봐봐. 짠. 짠. 짱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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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진짜 닭이 내버렸잖아.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지마. 그러지마. 잡아먹어야겠다. 시러시오. 여기 있는 보면은. 어? 여기 돈도 있는데 여기? 뭐? 돈도 있고. 돈 옆에. 어? 뭐예요? 어?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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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마. 엄마가 어릴 적에. 엄마 어릴 적에 그. 다른 남자랑. 사진 찍은건데. 이거 설마. 전 남자친구? 왜 전에?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같은데? 막 봐봐. 막 둘이 손잡고 있잖아. 어어? 잠깐만 이거. 이거 엄마가 왜 지금까지 갖고 있던거지 이거? 설마. 아직도 막 남자친구를 있지 못해서 막. 남몰래 막 간직하고 있는 그런. 파란만장한 스토리. 이거 이거 아빠가 보면 큰일나겠다.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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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떡해. 이거 아빠 보면 어떡해.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엄마 옛날 남자친구 사진인가봐. 뭐라고? 어? 어? 뭐야? 그 사진. 그 사진. 그 사진 보이진 않지만. 그게. 엄마 옛날 남자친구 사진이라고? 어? 아니야 아니야. 이 옆엔나가 아직도 그 남자를 못 잊었나? 어? 그 사진을 아직도 왜 갖고 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그거 줘. 봐야겠어. 아빠는 그거 봐야겠어. 빨리 줘. 안 돼. 안 돼. 엄마의 옛 남자를 봐야겠다고. 봐봐 빨리 봐봐. 얼마나 잘 쓰겠나 보게. 안 돼. 이거. 이거 아빠가 보면 또 엄마랑 싸우고 그럴 거잖아. 안 돼. 우리 집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돼. 안 돼. 음. 안 되겠어. 지금 창고 정리가 문제가 아니야. 어? 이거. 나는 화나서 엄마랑 이혼까지 생각하겠어. 안 되겠어.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봐. 저거 사진에서 그거 꼭 봐야겠어. 아이구. 오빠 얘기할까봐. 좀 조용히 얘기했자고. 그 캐릭터 소리로 얘기해서 들키고. 봉수 빨리 그 사진. 봉수야 빨리 그 사진 줘봐. 안 돼. 안 돼. 안 보여주겠다 이거야 지금. 절대 집은 안 돼. 잠깐만. 앉혀봐. 빨리 집으로 들어와. 이 옆에 내가 이거. 애들아 이건 중요한 문제란다. 빨리 앉으려. 봉수야. 그거. 확실해? 엄마. 엄마의 옛날 남자친구 사진 같아? 이거. 엄마가 이게. 사진을 보면은. 엄마가. 예전에 그. 남자랑. 손잡고. 이렇게 같이. 손. 손. 그래. 아빠한테 한번 보여줘봐. 줘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엄마랑 싸운다. 분명. 분명 싸울거야 이거. 싸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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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내가 분명해. 아니 또. 저 남자를 못 잃어가지고. 저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거야. 그치. 그런거 같지. 요로야. 그치. 근데 아빠. 응. 엄마. 되게. 꾸미고 갔지 않았어? 빠밤. 이거 확실하구만. 이 옆에 내가. 오늘. 꾸미고 나간거 보니까. 어? 평소에 안꾸미다가 그렇게 꾸민거 보니까. 오늘. 그 전남자친구가. 그 머신가 만나러 간다라고. 안되겠어. 그 남자래요. 만나러 가야겠어. 빨리 그 사진 보여줘. 어? 아냐 근데. 아 근데. 진짜. 아빠도 막. 첫사람 같은거 있을거 아냐. 좋아한 사람 못 잊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나는. 어. 그 뭐야. 그. 사진 같은건 안가지고 있다고. 아 근데. 진짜. 엄마 성격이. 사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거 보면. 완전 좋아했나보다. 그쵸. 이 엄마 진짜. 진짜 이쁘게 꾸미고 나갔는데. 오늘 어떡하지. 아직 못 잊은거 아니야? 음. 어떡해. 이거. 안되겠어. 오늘. 청소고 뭐고. 내가 이 대문 앞에서. 어. 앉아가지고. 기다리겠어. 어떡해. 오면 아주 그냥. 아주 혼내줘야지 이거. 이 옆에 나가. 지금 어. 나 돈도 열심히 벌어와가지고. 애들도 있는데. 바람을 피로 나가. 에잇. 아니 진짜. 오빠가 씻다오는 소리하니까. 아빠가 더 빠져가지고. 저런거 아니야. 의심할만한 상황이 있잖아. 아 그건 그래. 벌써 늦었는데. 얼마나. 얼마나 그. 남자랑 얼마나. 시시 웃으면서. 데이트를 하길래.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건가. 아직 7시밖에 안됐어요. 음. 야 보면서 빨리. 그 사진 안 보여줄거야? 진짜로 안 보여줄거야? 안. 안돼. 아빠 보면 진짜 화낸단 말이야. 왜 안들어와. 지금 이거. 7시가 넘었는데. 에잇. 어. 엄마다라. 나왔어요. 일련봐아아 measurements solved. 왜 소리를 지르고 날리야. 니들 않았어. 지금 어? 어딜 갔다오는 길이야. 어디 갔다 오는 길이고. 왜왜야. 아 오늘. 아침부터 그랬길 쭉 빼입고서. 어디가 다 오는 거냐고 다 알고있어. 내 가는 어디 누구 만났는지. 나는 다 알고있다고. 뭔 소리야 혼자있다 왔는데. 자꾸 여보 왜 그래. 나한테 갑자기. Money boxes around. 내가 오늘 정리하다가. 정리하다가 창고 정리하다가 다 봤어! 뭘 봐! 그 창고 안에 여보가 옛날에 남자친구 사진 안 버리고 꽁꽁 숨겨놨잖아! 남자친구 사진? 뭔 소리예요? 얘들아 뭔 소리야? 음... 뭐래? 내가 사진을 갖고 있거든 보면서 빨리 사진 보여줘! 뭔 사진? 이 사진을 보고도 모른 척 할 거야? 이거 이거 그 창고에서 찾았어... 나도 아직 안 봤지 마! 어제 남자랑 찍은 사진이잖아! 하... 참나 어이가 없어야지 여보! 왜? 왜?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기 있기 있기? 어? 뭐라는 거야? 이건 봐! 내가 한 번 보지! 자... 아니! 여보 할 말 있어? 어? 오자마자 짜증을 내고 말이야 어? 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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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여보... 미안하면 다... 야... 이게... 이게 남자친구 사진... 야... 야! 남아줘... 어릴 때 남자친구 사진 맞지 않나? 맞아! 내 집점에서는 남자친구 사진이라고! 아... 유치원 시절이잖아 유치원 시절! 까맣지 까맣지! 나 유치원생이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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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오늘 기분 좋게... 꾸미고 떠났는데 이게 뭐야... 그거 왜 꾸미고 나간 거야? 아... 이거? 어 이거 엄마가 오늘 명품관 아이쇼핑하는데 없어보이면 좀 그렇잖아... 기분 풀 겸 명품관 아이쇼핑하는데 좀 있어보일려고 꾸미고 나갔지... 응... 그렇한데요 아빠... 어... 그렇... 그렇구나... 아하하하... 여보! 어... 그 창고 정리는 못했어... 응... 창고 정리를 못했다고요? 응... 뭐 그렇게 됐네... 여보! 그게 말이에요! 말이에요! 똥이에요! 말이야!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오늘 화가 나서 아 그러... 아... 얘들아 오늘 고생했고 어... 여보! 가자! 여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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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랭킹 가서 청소 안 해! 어디 갔어? 하하하하... 청소해! 야... 그게 남자친구 사진이냐? 그게요? 맞잖아 우리... 우리 시점에서는 맞다고... 아니야! 아니야! OAO-aland 뚝뚝뚝 뚜 뚝뚝도 뚝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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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e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